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짱가몽 도설 38번째, 벌써 38번째가 있습니다. 대명 선덕 도자기 편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끝을 보려고 했었는데 사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선덕대는 역시 기종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판을 봤는데 시간이 30분이 넘는 바람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2014년 판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은 선덕, 송중매문이죠. 사무도, 송중매문, 소나무, 죽, 대나무, 매화, 세한사무라고도 합니다. 추위를 이겨내는 세 명의 벗 이런 뜻입니다. 좀 이제 소나무 솔방울이 동글동글하죠. 영락대부터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원마을 명초의 홍무대까지는 좀 뾰족뾰족한 솔방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서 단대, 시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나무 모양도, 대나무 잎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연부가 여기는 이제 화구라고 했지만 꽃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꽃모양이라는 뜻보다는 정확한 명칭을 배웠죠. 절연, 능구반. 그게 이제 평평하면 절연, 반 혹은 절연, 평구, 반 이렇게 명을 하면 됩니다. 명명을. 자, 이거는 이제 관효청화 4개화문, 4개화해문. 이게 무슨 죄. 갑자기 이게 한 짝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창구반함이 됩니다. 창구완함이 됩니다. 별구나 창구. 문양이 4개화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직경 역시 27cm로 상당히 큰 완이죠. 완이라는 건 이제 대접이라는 뜻인데 27cm면 뭐 혼자서 드시기에는 큰 대접이죠. 그 옆을 보실 것 같으면 봉천화문이라고 나왔죠. 봉천화문. 꽃밭을 뚫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꽃을 뚫고 나온. 봉천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봉이 주어가 되는 거죠. 봉왕이 꽃을 뚫었다 이러는 거고 이제 꽃을 뚫은 봉 이러면 이제 천화봉문. 똑같습니다. 주어가 앞에 나오나 서술어가 뒤에 가나 똑같습니다. 구연부에 있는 초연문은 명대의 초기의 초연문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어깨 부분에 회문이 아주 대대회문으로 아주 굵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작은데. 그리고 밑에 굽 부분에도, 굽의 그 족 부분에도 기물의 하단부에도 회문이 들려 있습니다. 봉황이 꼬리가 3개인 것으로 봐서 전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전기에는 미, 꼬리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 3개, 4개, 5가닥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덕에서 경매가 됐던 기물이고요. 바로 위에 가면은 뭐 많이 보신 거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연자완이죠. 연자완. 여기는 또 게시만으로 돼 있네. 2013, 4년도 판에는 연자완으로 돼 있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연꽃에 이제 그 씨앗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연자완. 지금은 이제 게시만. 이 밑에가 이제 바닥 굽면에 돌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회문이 있고 굽에도, 굽경에도 회문이 있고. 이게 이제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허연점 같은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연판문이 쭉 아니면 국판문이 쭉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변형된 연판문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심에는 이제 이런 여의운두문이 이제 작은 것하고 큰 것이 이제 이렇게 삥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을 이제 보상화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벌어졌죠? 별구완. 또 벌어졌으니까 창구완. 그런데 특히 선덕대는 이것을 궁완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그 뭐 단대할 때 시대를 구분하는 데도 쓰이기는 하지만 명칭을 지금 외우는 겁니다. 뭐 이제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 차원에서, 리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청화 전지화해문. 그런데 전지화해문보다는 우리는 이제 꽃을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죠. 이건 목단이죠. 그러니까 전지, 목단문. 그런데 목단인지 뭐 동백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면 그냥 전지화해문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냥 화해라는 게 꽃이니까. 전지화해문, 별구완, 기종은. 그러니까 청화는 앞에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양을 가운데 쓰고 기형은 마지막에 쓰고 그러면 이제 이름을 짓는 이제 이제 그 기준을 다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구연부에도 회문이 있고 아래 밑에 족, 족의 이제 경. 이걸 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은 이제 위에 있는 목경자가 아니라 밑에는 이제 종아리경자인가 그렇습니다. 한자가. 그래서 족경입니다. 족경에는 당초문이 있고 족경 바로 위에는 연판문이, 변형된 연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복부에는 이제 주 문양인 목담문이 이제 전지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많이 보셨던 연꽃을 깔고 앉았죠. 연꽃이 받침대가 됐어요. 그래서 연탁이라고 합니다. 연탁. 그리고 위에는 이제 팔보문 내지 팔길상문이 있는 거죠. 윤라상계부터 쭉 해가지고 여덟 개 한번 쭉 리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윤, 바퀴부터 나왔네요. 이게 소란가? 윤라상계. 아무튼 여덟 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랫단에는 이제 족경에도 밑에 부분에도 변형연판문, 위에도 변형연판문인데 변형연판문이 이제 밑에 같이 이렇게 위로, 뾰족한 부분이 위로 나와야 그냥 변형연판문이고 위에는 이제 뒤집을 앙자해가. 우러를 위로 보는 앙. 이게 그거구나. 이게 앙변형연판문. 이게 그냥 변형연판문.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연부 바로 입술 밑에는 이렇게 점 세 개하고 점 하나, 그 다음에 점 세 개 해서 이렇게 변형을 줬고요. 전지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이름을 지면 청화전지연탁, 전지연탁, 그 다음에 팔길상문, 이런 거는 호라고 해도 되고 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직경은 19,8cm니까 그렇게 꽤 크기가 되는. 호나 관은 액체를 담는 용기, 그릇입니다. 예전에는 액체가 수리였겠죠. 수리나 물 담그는 그릇. 그리고 이제 고 밑에 거는 기형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같아요. 그렇죠? 부채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선자를 써가지고 선형이라고 썼습니다. 선형의 그냥 통입니다. 통, 선, 형. 필통입니다. 필통. 여기 필통, 선형. 그러니까 선형 필통 이렇게 맞는 거죠. 부채 모양의 필통이다. 이런 거죠. 문양은 쌍용이네요. 쌍용. 운용문. 다 방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아시죠. 4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200 해봐야 6억, 7억밖에 안 되는데 선덕대 오리지널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방품이니까 이런 메이저 경매장. 가덕 정도면 그래도 중국에선 메이저죠. 폴리하고 양대산매, 가덕.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기형은 이파리 모양의 이파리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송중매를 세 개를 하나에 세 건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송중매. 송중매. 그런 기형이고요. 특이합니다. 작품이죠.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 구연부가 규화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능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는 규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식이란 말은 안 쓰고 구연부가 규화가 됐다고 해서 규구. 규구. 규구완. 규구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도 규구완이라고 쓰여있네요. 여기도 규구완이라고 쓰여있네요. 문양은 절지화과문. 이어지지 않고 끊어졌죠. 한 송이, 두 송이밖에 없으니까 절지화과문. 꽃하고 과실이라는 뜻입니다. 화가문의 규구완. 밑단에는 당초문이 그려져 있고요. 안쪽에도 꽃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도 소관인데 전지연으로 돼. 연꽃이 쭉 돼 있죠. 연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지난번에도 계속 본 것이라 패스합니다. 그냥 대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뜯어졌으니까 아주 좋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기 천화, 아저 복문 저기 여기 규화죠. 규화식이죠. 이런 게 이제 능이전거를. 그래서 여기도 구연부 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변 반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규식 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규식 반. 봉황이 이제 두 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면 봉황은 수컷 봉자에 암컷 황자입니다. 그래서 기린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이제 원황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있는 단어가 수컷을 의미하고 뒷단어가 암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봉황이죠. 특히 이제 봉황은 꼬리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꼬리가 이렇게 이제 기다란게 쭉 가 있는 거는 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닥을 해서 돌돌 말이 된 거는 이제 봉입니다. 수컷. 그래서 봉황 봉황인데 이제 쌍봉이라고 되는 거죠. 구름하고 같이 있으니까 쌍봉 운문 뭐 운봉문 해도 됩니다. 그런 반이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확실히 많아. 여기는 이제 조식관이죠. 조식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 여기로부터 이제 공백기로 넘어가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공백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음 시 다음에 이제 파트에서 할 그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정경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통 경태 천순 외울 거 천지죠 뭐. 자 15년 했고요. 16년 판 보겠습니다. 16년 판 영락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이건 영락이요. 여기부터 선덕이네요. 여기부터 선덕입니다. 자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시면 관효라고 썼는데 그냥 관효급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청화 화감은 대반 큰 반이라는 뜻입니다. 길이기가 뭐 어우 43cm 어마어마하게 큰 반입니다. 여기다가 과일을 깎아 놓으면 한 한 열 열 명은 드실 수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 그 구연부 내경에는 여기 저 연꽃이죠. 연꽃이 쭉 전지문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이제 과일문이 이제 있습니다. 과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좀 특이하지만 선덕으로서는 좀 특이하지만 내심에는 이제 황지 청화가 있는 거죠. 황지 바탕에 청화로 해서 이게 이제 국화네요. 국화문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문은 역시 선덕이나 영락처럼 불수문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국화 해랑 왜 바깥에도 있나봐요. 바깥변에는 이제 왜 절지 화가가 문양이 있는 반입니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황지가 좀 들어가니까 칼라풀하고 역시 방인에 700만 원 정도 해놓은 거 보니까 자 여기 이제 보상화문이 윤화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윤화문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화문 해도 되고 윤화문 해도 됩니다. 안에 태극이 있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대의 여의의가 있는 호로식 편병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덕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외곽 방병 이제 이름이 척척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빛이 반사가 안 되네. 청화예인데 이 문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견우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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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경매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문양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나팔꽃입니다. 나팔꽃을 견우화라고 합니다. 끌견자 소우자 그러니까 소를 끌고 와서 이 나팔꽃을 바꿔갔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 나팔꽃이 변비설사 복통에 좋아가지고 약용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끌고 와서 소를 팔면서 꽃을 이 약용 약재를 사가야 될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제 개인 설이 아니고 설입니다. 진짜 그 정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식의 그런데 가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서수가 양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 모서리 사각형인데 그래서 사방병이에요. 그런데 모서리를 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모서리를 작게 깎았다 그래서 외곽입니다. 외는 작을 외자거든요. 외곽 이래서 여기 사방병 사방 외곽 병 이렇게 이제 했죠. 문양은 견우화니까 견우화문으로 이건 R&B가 좀 비쌉니다. 3,600만 위엔 그러니까 2,3은 60억 7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역시 방이죠. 딱 봐도 방인 것 같죠. 소마리청의 특징인 훈산효과 철수관이 나타나 있는 그래도 보통 좋은 기물이죠. 그래서 이런 방품들 메이저 경매장에서 거래하는 기물들은 항상 외계 레원이 있어요. 라이위 중국말로 레원 오리진이죠. 오리진 출처 어디서 나셨어요. 이런 거죠. 누가 소장한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죠. 동경 무슨 산 무슨 회 거기서 갖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맨 밑에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이런 거는 자격하고 목단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근데 자격은 풀이라고 말씀드렸고 목단은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꽃이죠. 그래서 이건 자격이 돼 있는 자격 무슨 공 추공 암화 완 이렇게 쓰여있네요. 기형은 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좀 특이합니다. 가운데 왜 그랬을까 깨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깨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수복을 하면서 이런 동제품으로 구리 쪽으로 이렇게 철 성분으로 감아 놓은 거죠. 전지 목단문의 소관입니다. 높이가 13.3cm니까 작습니다. 이것도 완이죠. 대완이라고 합니다. 북경 포리 경매장에서 거래된 1600만 원의 연꽃이죠. 이어졌으니까 전지연화문 대반 대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출처가 있어요. 1. 그러면 런던 쏘도비 1978년 12월 12일 박매품 이런 식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내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리진이 오리진 없으면 받아주질 않죠. 그리고 갑자기 요기물 요기물은 요런 기형을 아셔야 되는 게 담병입니다. 요렇게 목을 구연부 쪽을 잡고 있으면 요 밑에 부분이 쓸개담자 쓸개를 닮았다 그래서 담병입니다. 요기 쓸개담자 나왔죠. 담병 청화 여의화해문 그렇죠? 그리고 이거 영지예요. 이거 여의화해문 잘못된 거고요. 자 보십시오. 여의화해문 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가 여의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의운두문 이라 여의 운견문 을 볼 것 같으면 영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문 이라고 해도 되고 여의문 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의화해문 기형은 담병 대명선덕연제 일자관지는 목부분에 그렇지 입술 밑에 구연부 밑에 목부분에 있습니다. 오문중신 출처고요. 120만원 이거 참 정주라는 요지 이름을 쓴 거고요. 백로가 놀고 있는 백로문의 실설관입니다. 실설관이라는 건 귀뚜라미 키우는 귀뚜라미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설의 실자는 귀뚜라미 실 귀뚜라미 솔 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구멍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끈 같은 걸 묶어서 열고 닫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열어도 되고요. 그래서 백로가 있고 여기 갈대가 있으니까 이런 뜻은 로안도에 맞는 해석이 되는 거죠. 로안도 100만원 정도니까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아주 정치가 있게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선덕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어요청화 관여 어요 똑같은 말이죠. 4개화문이 있는 연판완 입니다. 여기 저 밑에 연판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16년 은 또 됐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옛날 방매영 가면 좀 많고 최신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방품 이 없는지 아무튼 줄어들 드라구요. 여기 영락 빼고 여기가 선덕 인데 아까 했던 기종 이니까 패스 하고요. 이것도 아까 했던 요건 뭐 계속 나오는 기종 이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요 밑에 꺼 가 특이 합니다. 저기 천화복문 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천화복문 혹은 봉천화문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앞에 있어도 되구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해도 되고 혹은 서술어 목적어 하고 주어를 나중에 놓는거죠. 그래서 봉황이 꽃을 뚫었다. 꽃을 뚫은 봉황문 이래 천화복문 봉천화문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꼬리가 두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건 선덕 전기 구나 분명히 돛설 저기서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구요. 조금씩 조금씩 외우면 나중에 이런거 했을 때 아 이거 선덕 초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거죠.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 개수가 많아지면서 후기로 넘어간다고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덕대는 이런 스타일도 항상 당초무늬이 구연부에 빙 둘러있어요. 여기도 당초무늬이 빙 둘러있죠. 가격대를 딱 보면 벌써 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꽃일까요? 아주 선덕대 선덕대 나왔던 화요죠. 꽃에 물주는 화요 구경이 14cm 이건 큰 기형이에요. 구경이니까 지름이 14cm 니까 물을 줄 만 하죠. 대명 선덕연재가 어깨 부분에 있고요. 회문이 있고 이 꽃이 원추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추리 원추리를 쳐보면 백합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백합의 일종 원추리 원추리문 이나 있고요. 여기 변형 연판문 안에 이런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대 하고 선덕대가 화요의 기형은 똑같은데 조금 특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비교를 해드렸어요. 몇 번씩이나 선덕대 것은 그냥 쭉 내려가는 손잡이가 그렇고 영락대는 용병이죠. 병은 잡을 병자인데 용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잡는 게 그리고 목부분이 선덕은 이렇게 짧아요. 여기까지 연판문 내려올 때까지 딱 끝나고 여기 볼록하게 이렇게 선이 나와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목이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락은 여기서 목이 더 내려가는 거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여기는 화요가 특이한 기형이다 보니까 값이 그래도 40억 정도까지 쳐줍니다. 여기는 이거는 발에 해당하는 거죠. 발. 그러니까 발항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그 발항은 이 발하고 틀려요. 여기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항아리하고 겹쳐졌다 그래서 발항이고 얘는 그냥 발입니다. 발. 굽이 없는 발이죠. 와족발. 용문이 있는데 용의 특징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선덕용은 머리가 무수를 바른 것처럼 튀어나와 솟아있고 여기 오조 오조룡인데 이 오조가 이렇게 쭉 이어져 보면 공을 잡은 듯한 그런 동그라미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보상화문이 있는 홀업핸병이니까 패스. 여기는 또 연판문이 게시만이니까 연자환이나 게시만이니까 패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시면 패스할 게 많다니까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웬만한 거 다 패스합니다. 다 아는 기종이란 기형이란 뜻이죠. 이것도 또 지난 시간 나왔지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쇠수 쌍용문의 내 안쪽에는 암화라고 그래서 유약 투명유약을 바르기 전에 암각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투명유약을 발라놓으니까 안쪽에 꽃모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조관이고요. 여기 다리가 기니까 고조관이고 다리 족 부분에는 항상 해돔 나오면 신선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다? 길상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수산복해다. 그리고 위에서는 용이 하얀 물벌화 속에서 유영하고 있는 수영하고 있는 해수운용문입니다. 이거는 홍콩 쏘도비에서 1992년 4월 28일에 매매가 되었다. 박매가 되었다는 건 매매입니다. 박품 매매된 것이 32호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92년에 매매됐다가 홍콩 쏘도비에서 2007년에 받아줘서 다시 여기서 매매했다. 그때 번호는 1552번이다. 이런 내원이 있습니다. 영수증도 있고 다 라이선스가 있는 거죠. 공인된 게 그러니까 카사더 크리스트 에서 쏘도비 돼 있는 거를 받아줘서 여기서 매매를 한 겁니다. 2016년에 메이저 경매장의 룰인가 봅니다. 이거는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좀 특이한 기형이 기도 하고요. 특이한 문양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특이한 문양 우선 얼굴부터 한번 볼까요? 쏘마리 청의 특징인 이 훈산현상 하고 이런 게 아주 멋들어지게 나와있는 청아 소관 입니다. 이런 문양도 좀 특이하고요. 해수문 여기는 해수문 파도 머리 이게 불수문 같이 손가락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동문 혹은 해랑문 파도 랑 자죠. 해랑문 해수문 해돔 똑같은 말입니다. 파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관 이라는 건 길이가 구경이 7cm 밖에 안된다. 여기 지름이 7cm 밖에 안되는 거죠. 작은 관 인데 제가 밑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연원 레원 라이윤엔 레원 오리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FP 무소라는 사람이 수장하고 있다. 상해에 있는 사람이 1939년 수장 하고 있다가 두 번째는 블루엣 앤드 손즈 회사에서 런던 에 있는 회사로 갔다가 1939년 에 오펜 아임몰로 수장 했다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런 레원 을 갖고 있는 명품 이다라고 얘기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 것이고요. 밑에도 항 입니다. 아까 거는 발 이지만 이건 항 어항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수, 익명문, 날개가 있는 용이죠. 특이한 겁니다. 선정의 관지가 있는 거고 이거는 딱 봐도 조그마 하니까 조식관 이거는 규구 딱 나와야죠. 규식이 아니라 규구 별구안 벌어졌으니까 별구안 이거는 연자완 혹은 게시만 그런 말입니다. 안에는 또 이렇게 전지 연꽃이 쭉 문양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제 합 사방 개합 이죠. 네모라는 거니까 사방 개합 입니다. 그냥 여기 인주 같은 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자분들 무슨 화장품 같은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것이 들어가는 조그마한 합입니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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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로 써있다 이런 말이예요 아까 보셨던 조식관이구요 요거는 이제 정통 때니까 패스 합니다 요거 요거 이제 선덕 때 라고 써 있는데 예 아 이게 이제 이게 의숙 이라는 거에요 의숙 화하 하당문 그러니까 이제 이 풀이 하당은 이제 연꽃이 있는 연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연꽃 위에 떠다니는 풀을 마름 같은 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합완 이라고 말씀 주요 개완으로 나왔는데 위도 이제 위하고 아래하고 합쳤다 그래서 합완 이라고도 하고 유개완 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도 또 나오네 규구완 잘 나오네 여기도 선덕이네 요 문양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용이거든요 자 머리가 뻗쩍 섰고 어이 요기 손 여기 저 손이 되네요 여기 음 초 5조룡 인데 이 5조의 발톱도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굵게 돼 있죠 그 공 하나 집어 넣어 주면 딱 맞겠네 예 그래서 요렇게 공 모양으로 발가락이 돼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대명 선덕이 아니라 그냥 선덕 연재 내자 간지가 딱 구연부 바로 어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는 이제 서수문 아저기 어 동물 문양이 있는 거죠 사자 같기도 합니다 예 구연부에 여기 목 목경에는 운두문이 되어 있구요 여기 또 구름이 있고 여기 변형 연판 문이 있습니다 색택이 아주 쏘마리 청의 그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조 운용문 대관 예 높이가 48.5 센치 니까 이 뭐 이렇게 말 빵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네요 예 1억 3천 2백만 위엔 이니까 아 2백 6시 범 지금으로만 하트면 4 5백 억은 되겠네요 네 요것도 이제 규구 아니구요 요건 이제 공백 기니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요건 이제 익룡 이죠 어 해수 의심 해수 잉룡 문 여기 수파라고 하니까 아 수파라는 말은 이제 파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해랑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잉룡 날개익자 써서 잉룡 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처럼 응용 이라고도 합니다 응용이라 잉룡 이나 똑같습니다 용의 최고 봉 입니다 용의 대장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개 있는게 대장 입니다 고족 빼 줘 배 왜냐하면 이제 고가 우센치 고 요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술잔 입니다 술잔 고족 배 입니다 잔배 자를 써서 고족 배 요거는 이제 보셨던 거니까 패스 하구요 요기 또 이제 향초룡이 하나 있어서 보여 드립니다 이런걸 향초룡 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이제 꽃을 뱉어 내는 거 함 활용 꽃을 함 머금고 있다 머금을 환찰 수 있어서 머금 먹다 그래서 함 활용 향초룡 똑같습니다 예 꼬리 이제 앞발은 있는데 뒷발이 없어요 특징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덕 때 시작됐는데 성화 때 아주 유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아 성환에 이렇게 하는데 선덕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 예 가격을 보니까 뭐 방 이죠 그러면 17 년 까지 됐구요 18 년을 아 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서 아 저기 예 요건 이제 보여 드리면서 아 지금 제 18 년 19 년이 없으니까 저는 18 년 20 년 21 년은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덕은 영락하고 달리 좀 기종 기형이 좀 다양해서요 아 좀 보여드릴 게 좀 많습니다 아 뭐 그림 보는 시간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채 썰 이제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쭉 쭉 쭉 에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기형을 외우고 문양을 외우고 많이 봤던 거니까 이제 쭉 쭉 쭉 나가는 술술을 나가는 거죠 예 뭐 열심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선덕이 이제 영선이 끝나면은 정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끝날 일이겠습니까 중국도 자기가 그렇게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 조금 조금씩 따라 오시면서 또 간혹 또 혼자서도 이렇게 또 영상 돌려 보시면서 또 책을 또 혼자서 따로 보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열심히 따라 하시다가 요새 좀 요새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30여 편까지 하는데 조회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이제 지쳐서 이제 안 보신다는 거죠 예 지금 영락하고 선덕했는데도 안 보시면 뭐 이제 뭐 별로 이제 생각이 없어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구독자 수도 정체되어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공부란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게 정진해서 이제 책을 이 교재를 통하고 나면은 정말 달라집니다 본인의 이제 안목과 지식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맨날 그 싼 것만 이제 찍다가 이제 좀 가격이 있는 것도 이제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느는 겁니다 맨날 10만원 미만짜리만 찍다 보면 실력이 늘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싸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좀 괜찮은 기물들로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 계속 정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동도재현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길을 가는 우리 도설 멤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사진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